그녀의 천하니도 물건대요 빨간색을 많이 타셨어요 아 제가요? 신나가지고 많이 들어가서 어쩐지 막 밑색이 올라온것 같아요 이렇게 뿌리면 좋긴 한데 시간이 너무 올린다는 단점인 것 같아요. 오래걸리네. 이렇게 타면 이제 천천히 여러 번 올리니까 나중에 이제 뚜껍지도 않고 색감도 잘 올라오고 근데 이제 검정색 같은 분들 올리신다면 시간이 징그럽게 오래걸리니까 이제 세팅. 요렇게 찹르기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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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